곰이 크레이 바꿔서 들어가기를 오늘 테스트 해 볼 겁니다 매트는 지금 바꿔 놨어요 슈키꺼하고 곰이꺼하고 그래서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교육을 해보겠습니다. 크레이 바꿔서 들어가기 하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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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고맙네 아 아 아 아 저거 갈 때까지 기다리네 아 으 으 으 으 아 지금 들어오고 싶어 그렇게 들어오래 으 으 으 으 으 으 들어갔구요 그래 방향 위치가 바뀌니까 안들어가려고 그래요 예민한 녀석 스키하우스 스키하우스 매트를 바꿨는데도 지금 이쪽 방향을 안들어가요 고민 예 예민한 녀석